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원천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차단을 위한 3국 간의 긴밀한 군사정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정전협정 재결 70주년, 한미동맹 재결 70주년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자유를 지키고 이후 성장과 번영을 일으켰으며 북한은 70년간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오며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고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할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반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18일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부상과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부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자유와 독립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줬다면서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오늘 18일 미국 메릴린드주 캐톡틴 마운틴파크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앞서 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5일 오후 화상회담을 열고 이번 3국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결과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국 정상회의에서 미안일 군사훈련 정리화와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실 시간 공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심화 방안과 인공지능 AI와 경제 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 3국 외교장관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안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 북한인권 공개회의가 중국이 반대했지만 예정대로 17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5일 미안일 3국과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오늘 17일 북한인권문제 공개회의의 일정이 잡혔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는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공식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중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인권회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유엔 주재 황준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의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4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황 대사는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최근 1년 반 사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12번 발사했는데 희소한 자원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기 개발에 투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제와 인권 침해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사실상 강제 노동하면서 소득의 90%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몇 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과 한국, 일본, 알바니아 등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봉환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고 최임락 일병이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 출신으로 사회와 미한동맹 강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우수 예비역 카투사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카투사연합회는 15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카투사 창설 73주년 기념식에서 고인의 유족인 해군 최호종 상사에게 상을 대신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생인 최임락 일병은 1950년 8월 부산에서 입대해 미군 제7사단 카투사로 배치됐으며 인천 상륙작전 등 격전을 치르다 같은 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으며 고인의 유엔은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공동 감식을 거쳐 지난달 26일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